매도인의 담보 책임 네, 이번 시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네, 이거는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목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 보냐면 매도인이 지금 갑한테 갑이 두 가지를 줍니다. 네, 물건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을은 대금이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출연이라고 합니다. 내 재산 마이너스 니크 플러스 그러면 이 대금은 100% 완벽하게 갔는데 100% 문제가 없는데 혹시 물건에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권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나는 퍼펙트 100% 다 이렇게 완벽히 제공했는데 니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권리에 문제가 있으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책임져라. 그래서 매도인께서 매도인께서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권리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젤 수밖에 없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목이 뭐다? 파는 매도인의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건 하자랑 권리 하자 두 가지로 나누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제 의도는 여기에 보시면 물건하고 권리가 있으면 자, 알고 사는 매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알고 사는 매수인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아기의 매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 수험생들은 자꾸 도덕적 잣대를 판단해가지고 아기는 얘는 부호하면 안 돼. 선인은 보호를 해야 돼. 자꾸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즉, 감정으로 자꾸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에서 선이 아기라는 얘기는 앞에 사실을 알았다 할 때는 아기고 모르고 했을 때는 선이다 그 정도지 이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알고 산 아기의 매수인이 있을 때 물건 하자 같은 경우는 알고 사게 되면 당연히 대금을 조절하거나 사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알고 산 아기의 매수인은 다시 물건 하자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매수인은 물건 하자 가지고는 공격할 수가 없고 이 권리 하자일 때 권리 하자일 때 비록 알고 샀다 하더라도 만약에 취득하지 못하면 매둔한테 공격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하자는 아기는 절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리 하자는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매둔한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꾸 냅니다. 출제 포인트는 권리 하자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매도인의 채무 이행 여기 이제 이 제목이 있습니다. 담보 책임이 어디서 왔을까? 자, 매도인의 채무 이행은 여기 두 가지일 겁니다. 권리도 뭐하고 이전해야 되고요. 또 권리 이전할 때 당연히 물건도 인도해야 되겠죠. 매수인의 채무는 별거 없습니다. 뭐 주는 겁니까? 네, 대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금 지급은 퍼펙트 완전한데 이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이 출연출이라는 것은 내 재산 마이너스 니꺼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권리 이전과 물건 하자에 문제가 있을 때 매수인께서는 난 돈을 퍼펙트 줬으니까 책임져라.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유상 무상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전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낙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쌍무가 있었고 쌍무의 반대말은 편무 있었습니다. 또 유상의 계약의 반대말은 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전형계약에 속하는 낙성계약, 청략, 승낙이고 효력이 생긴다, 쌍무 그래서 위험부담, 동시항병권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생긴다에서 쌍무, 편무, 그 다음에 유상,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쌍무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동시이행의 항병권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위험부담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상의 문제는 바로 뭐다? 담보, 책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매수인께서는 당연히 매도인한테 책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혹시 뭐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고 싶다. 어떤 분이 1억짜리 자동차를 샀다. 근데 권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난감한 경우 있죠. 1억짜리 샀는데 썬루프가 고장이 생겼다. 네? 고장이 생겨가지고 자동세차 들어가면 그냥 계속 물이 줄줄 샙니다. 한 번 고쳐도 안 되고 두 번 고쳐도 안 되고 세 번 고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사신 분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1억짜리 사신 분이 이런 게 있느냐 바꿔달라. 바꿔 안 바꿔주죠. 원래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공격할 수 있는데 자동차 회사가 절대 바꿔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하냐면요. 바꿔줄 테니까 3천만 원 내놔라. 무슨 얘기예요. 1년 동안 자동차 강가 상업비가 3천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억 주고 샀는데. 좋은 사 사가지고 아주 그냥 열받아가지고 지금 화가 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복골복이죠. 어쨌든 자동차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무슨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권리 하자입니다. 첫 번째가 권리 전부가 타인 거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 거. 어떻게 남의 것을 팔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상식으로는 도대체 왜 남의 것을 팔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병소의 토지를 경매를 통합니다. 갑이 경락대금 납부 이전이죠. 그러면 병소유 토지를 갑이 갑이 자 경락대금 일부를 주고 전부를 지급해야지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혹시 네 갑이 갑이 병의 토지를 갖다가 네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한테 그럼 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아직 갑게 아니고 병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갑이 나중에 이렇게 등기 쳐서 그죠? 이렇게 다시 을한테 등기 넘겨주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병소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서 갑이 경락대금 이전에 을에게 매매했을 때는 권리 전부가 타인 겁니다. 알고 샀어요. 을이 자 그런데 이 진행 과정이 만약에 안되면 이게 안되면 비록 알고 샀다 하더라도 자기가 준 돈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금 대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샀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전해 줄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해제권입니다. 해제권은 대금을 다시 반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산 아기 매수인일지라도 해제를 해서 내돈 돌려도 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타이틀은 일부가 타인 것입니다. 일부가 타인 것 이렇게 넘겨볼까요? 여기까지 안되네 자 두 가지 해봅시다. 권리부가 타인 겁니다. 500제곱미터를 사는데 400제곱미터는 을 건데 100은 또 병 겁니다. 자 그러면 병서에 이 100제곱미터를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못 넘겨주게 되면 비록 알고 샀다 하더라도 이전 받을 수 없으니까 대금 감액은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문상 해제 안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수량 부족이 있네요. 값수의 100제곱미터를 제곱미터당 100만원 해서 1억원에 매수했는데 후에 측량해보니까 90제곱미터다. 그럼 10제곱미터가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또는 창고에 따른 건물을 매매했는데 창고가 이미 멸실됐다. 그러면 알고 산 아기 매수인은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제곱미터당 100만원 했는데 만약에 10제곱미터가 만약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약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10제곱미터당 감액하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기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요구하고 요구 조심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을 사고자 했을 때 알고 사는 아기 매수인은 이 전세권을 안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금액만큼 뭐하고 까고 계약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기 매수인은 이미 대금을 조절하고 샀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네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제한입니다. 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다. 사는 겁니다. 근데 수요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수요권을 잃게 되면 자 알고 산 매수인은 그의 주제로 수요권을 보존한 경우 자 저당권 설정됐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요. 이 저당권 존재 이것만으로는 자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저당 채무를 안고 샀을 때는 담보첼금 들어가면 안됩니다. 요거는 안고 산 게 아니고 네 전부 금액을 지불했는데 저당권 실형으로 수요권을 날아가는 알고 산 아기의 매수인은 네 대금감과 관계없고요.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 무순배상, 손해배상 네 그러면 지금 지금 한 내용들이 지금 낱개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섯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으냐면 전부 전부 두 번째가 일부 세 번째가 수량부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된 경우 그 다음에 전사권 저당권 전세권 행사 제한이죠. 이걸 통째로 기억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갖고 온 겁니다. 네 아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기 그래서 전부 알고 샀다 하더라도 못 넘겨받으면 해제할 수 있죠. 일부가 타인인데 못 넘겨받으면 그것만큼 돈 내놔라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했을 때 알고 샀다 하더라도 취득 못하면 손해도 들어가고요. 해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을 연결해서 붙이면 네 이렇게 전해라 뭐하라 전해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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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짱은 그냥 붙인 거고 일감을 줄이면 저만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네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네 이게 첫 번째 암기법이고요. 두 번째 수량 부족과 용익적 권리는 알고 산 악의 매수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제안은 절대 네 수용할 수 없다. 아무것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법으로 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대입해가지고 계속 거기다 기계적으로 붙여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책에서는 이게 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시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기 전부일 때 악이 그죠 할 수 있는 게 뭐다 해제권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다 전해라 그 다음에 일부가 타인 것일 때 대금 감액 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일감 줄이면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량 부적 용익적 권리 제안은 악의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여기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 저당권은 뭐다? 여기 선악 불문이죠. 악의도 뭐할 수 있고 네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됐으니까 여기 저 손해 그래서 안기법으로 이 담보 책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건 하자 갈게요. 물건 하자는 네 목적물 하자 물건 하자로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자 선의 앤드 및 무과실 입니다. 그래서 물건 하자는 악의는 인정할 수 없고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들어가야지 담보 책임 들어간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요거는 또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안날로부터 6개월 왜 6개월일까 선의 및 무과실 글자가 6개에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묘지지가 않으니까 1,2,3,4,5,6 안날로부터 몇개월 6개월 내에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특정물보다는 불특정물 매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불특정물 매매는 여러분들 신차 사는 거예요. 신차 신차 살 때 차 종류만 결정하고 색깔 옵션 결정하죠. 그러면 종류로 했다가 특정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특정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곧 특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목적물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임이 무과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달성할 수 없으러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선임 무과실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란 말이 있어요. 특정물 매매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고 불특정물 매매 종류 매매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 매매는 안 되지만 불특정물 매매는 완전물 급부청구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경매입니다. 경매가 있을 때 경매는 물건 하자 가지고는 안 되고요. 권리 하자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절차가 만약에 무효면 다 원위치 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자체는 유효 해야 됩니다. 자체가 경매 자체는 유효를 전제로 해가지고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이 있으면 이걸 뭐로 집어넣을까요? 경매 집어넣습니다. 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고 자동 취득 하겠죠. 근데 만약에 권리 하자가 있다면 경락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공격을 해야 되고요.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그때 2차적으로 채권자한테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2차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1차적으로 다짜고짜 채권자한테 하면 안 되고 매든 지혜에 있는 채무자한테 공격해보고요. 채무자가 아마도 돈이 없을 거예요. 경매가 됐다면 그럼 이제 2차적으로 돈 받아간 채권자한테 공격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담보 책임에 관한 얘기가 되고요. 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권리전보가 타인 거라고 돼 있습니다. 못 넘겨받으면 알고 샀다 하더라도 돈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해 네 전해 해제할 수 있다. 전부일 때 해제할 수 있다. 틀렸고 네 그렇게 해서 암기로 들어가고요. 권리부가 타인 겁니다. 타인 것 일부 그러니까 뭐야 일감 감액 일감 청구할 수 있다. 일감 줄이면 다음 저당권 전세권 행사 저 저 저 저 그죠? 저당권 행사 수혜권 상실하면 저만 손해 자 선인 경우에 하나서 하는 게 아니죠. 네 알고 샀다 하더라도 악의 매수인은 저만 손해 네 아이고 손해배상도 들어가고요. 해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네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전해 뭐 줄이면 일감 줄이면 누구만 손해 저만 뭐다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담보축임 문제를 이렇게 해서 리듬을 타고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뭐 변형해서 문제 내는 겁니다. 자 가불세 토지 전 제곱미터 계약이 성립했다. 틀린 것입니다. 전부가 값게 아니고 변 겁니다. 전 전부죠. 자 그러면 악의 묻지 않고 해 해제할 수 있다. 맞고요. 토지가 8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일감일까 그 다음 뭘까요? 수량 부족일까요? 네 이거는 수량 부족이죠.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이거는 수량 부족이기 때문에 악의는 네 수용 수량 부족 용익적 권리 제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틀렸고 1000제곱미터 등 300미터가 변거지요. 1이죠. 일부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일감 줄이면 일부는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악의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2번 수량 부족을 가지고 정답 처리를 했고요. 자 매수인의 선임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이거는 물건 하자가 되겠죠. 물건 하자는 선임한 가지고 안됩니다. 플러스 뭐까지 네 무과실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안 날이죠. 안날로부터 조심할 것 1년 아니에요. 몇 개월 6개월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자 다음 문제 이제 3번 갔던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니까 아주 그냥 잘 정리해 두세요. 담보 책임의 하이라이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꾸 익히면 눈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만제곱미터입니다. 을한테 계약했다. 설명으로 옳은 것 돼 있습니다. 옳은 것 자 토전부가 병 겁니다. 권리 전부죠. 전 전부죠. 자 전해 악의 자 악의인 경우 해 전해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해지 맞겠죠. 2000제곱미터가 병꺼고 갑의 그란 때 이전할 수 없다. 아이고 일부가 타인꺼네요. 그럼 뭐죠. 전에 일감 줄이면 감에 있다. 답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며실됐다. 이건 수량 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용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대금감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숫자들 하기 때문에 다음에 지상권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게 용익적 권리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숫자고 4번이 용자입니다. 알고 산 사람들은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있다. 아니고 없다. 다섯 번째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우리 숫권 날라갔다는 얘기네요. 악의 일은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저당권은 뭐다? 저만 손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전에 일감 줄이면 이게 저만 손해 악의 해제되고 손해배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 5번은 안 되는 것들 악의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들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문제를 통해서 암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 책임 반드시 100% 나옵니다. 그때 쓰는 제목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그리고 수량 부족과 용익적 권리 제한은 악의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한번 툭 치고 들어가세요. 잠시 왔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